사랑과 은혜가 성하신 존경하신 아버지 지난 20년 동안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 귀하고 복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고 창립 20주년 축하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새로운 일꾼을 인직합니다 더욱이 주의 종들을 충성되이 보시사 더욱 중개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며 장로 직분을 인직해 하시고 귀한 직분을 취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교회가 흠한케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귀원하고 옵나이다 아멘